신라 4대 타레이사금 5년 시해변 노무가 이 성인 개에 해안하여 떼시 바다해 가변 늙을로 어머니모 서기 57년 그때 바닷가 할머니가 서이 높은 성 꺼린 멜게 바다에 언덕안 줄로 끌어 해안에 메어 개함 견지하니 유일소와 재언이은을 열개 함독 볼견 갈지 함을 열어보니 이슬유 여기서는 어떤 유 한일 자글소 아이아 이슬제 어조사은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다 귀모치양지하니라 겁장신장구척이요 거기 할머니모 가질치 기를량 갈지 할머니가 그를 거두어 길렀다 미칠겁 장할장 여기서는 씩씩할장 몸신 길장 아홉구 좌척 어른이 대자 키가 키가 구척이며 풍신수랑하고 지식과인하니라 바람풍 여기에서는 모서풍 귀신신 풍신은 풍채입니다 빼어날수 밝을랑 풍채가 빼어나고 설기지 알식 지날과 여기서는 뛰어날과 사람인 여기서는 남인 지식이 남보다 뛰어났다 다시합니다 신라사대 타레이사금 5년 시해변 노모가 서기 57년 그때 바닷가 할머니가 이성인 개해안하여 줄로 끌어 해안에 메어 계똑 겐지하니 열어보니 함을 열어보니 유일 소아제어리언을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다 기모치 양지하니라 할머니가 그를 거두어 길렀다 겁장 신장구척이요 어른이 되자 키가 구척이며 풍신수랑하고 풍채가 빼어나고 지식과인하니라 지식이 남보다 뛰어났다 이준다 이준다 이준다